안녕하세요 DC입니다. 오픈방에서 생크를 2D로 바로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3D로 모델링하면 되겠는데 모델링에서 뽑으면 편하죠 근데 2D로 바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제 2D 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생크는 규역집으로서는 찾아야겠죠 규역집 찾으셔가지고 여기 맞는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건 제가 딱 넣어 놓은 건데 뭐 볼까요 잠시만요 생크죠 우선 D가 10이죠 10 그러면 0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K가 8이 되고 LK가 1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8이 되고 얘가 11이 되겠지 이걸 2D로 어떻게 그리냐 요 부분만 그리면 되죠 요 부분만 쉽게 말해서 기억대로 이걸 저 옆에서 대충 그려볼게요 뭐 옵셋 저기 10이니까 우씩 벌리다 치고 그리고 옵셋 11이 이제 LK죠 이 값은 뭐 사람과 다를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이렇게 12로 여기에서 생크를 완성해야 되는데 이 X가 된 데는 이제 평면이에요 평면 쉽게 말해서 X 표시가 된 건 평면이거든요 평면 이렇게 축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축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봐져 있는데 X가 돼 있는 경우도 있죠 X가 평면이라고 그 말인데 우선은 생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지 잠시만요 생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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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놓은 게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이쪽이죠 이게 평면이라고 이게 평면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보이죠 이게 평면이에요 이렇게 X죠 X X라 그 말인데 자 이게 파인게 아니라 평면이에요 평면 여러분 평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려볼게요 우선은 옆으로 쭉 끄신 다음에 얘를 뭐 써클 똑같이 그려야겠죠 반지는 10자리 어차피 얘가 이쪽에 보이는 거니까 이게 8이죠 우선은 여기다 라인을 끄어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자 여기서 이게 8이죠 그럼 8자리 사각형을 그려야겠지 이거는 뭐 rectangle로 그려도 되고요 rectangle로 그려볼까요 rectangle로 한 다음에 잡초기를 치면 되겠죠 저기 8이니까 8,8 치면 되겠지 그럼 8,8자리죠 얘를 move으로 옮기시면 되는데 10% 누르신 다음에 두 점 사이에 중간이 있죠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찍으시면 딱 중간이 걸려요 여기에 딱 찍으면 되겠죠 얘를 로테이터로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45로 돌리면 되겠지 그러신 다음에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얘 값이 이 값이 8이 되겠지 8이 되겠지 8이 되겠지 얘들은 제가 선을 좀 바꿔줄게요 그 다음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챔퍼가 들어가 있죠 이게 챔퍼가 들어간 곳이거든요 여기 보면 챔퍼가 이렇게 이쪽에서 들어가 있죠 요거는 여기다 써클로 그리면 되겠죠 써클 하신 다음에 중심 찍고 뭐 중심 찍고 글 필요 없으시 써클 얘는 TTR로 그리면 돼요 써클 이제 3P로 하신 다음에 여기에 여기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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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으로 그리면 찍으시겠죠 이렇게 바꾸시고 얘들은 센터 이렇게 눌리면 되겠지 됐죠 얘는 그러셨죠 그러면 여기 이제 평면이란 말이지 평면 그럼 이사를 따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트림으로 자르시고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이쪽에 이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거리가 뭐냐면 이 앞에서 보면 이거죠 이거 맞죠? 그래서 따가시면 돼요 선으로 저거리는 이제 어차피 두상이 된 거니까 따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는 센터선이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그리냐 이건 어떻게 그리냐 얘는 우선은 여기서 이 선을 따가시면 되고 이렇게 선을 따가시면 잠시만요 10짜리죠? 이게 근데 짝지 왜? 아니 8로 그렸네요 제가 이게 10이죠? offset 5c기죠 그러면 offset 5c기죠? 어 5c 제가 8로 했네요 그래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따가신 다음에 이 거리는 한 이제 얘 한 나누기 1 정도 내주면 되거든요 나누기 1이니까 이게 아 나누기 10이죠 10 나누기 10 하면 1이죠 그럼 offset 1 정도 떼어 주시면 되겠죠 1 1 정도 10 나누기 10 나누기 1이니까 10 나누기 10 나누기 1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챔퍼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간격이 이렇게 돼서 들어가요 간격이 그래서 여기서 30도로 그리시면 되거든요 30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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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30도가 돼야 돼요 이게 이 각도가 30도가 돼 30도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30도가 아니라 이 각도는 60도가 되겠지 이게 60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서 자르면 되겠죠 중간에 뭐 얘는 어떻게 그리냐 얘는 뭐 똑같겠네요 여기다가 라인을 한 개 수직으로 끄세요 수직으로 끄시고 얘는 내가 잠시 자를게요 얘를 무브로 옮기신 다음에요 자 이게 선을 한 개 무브간에 카피를 합시다 카피 카피를 한 다음에 아크로 그리세요 아크 여기 찍고 여기 A 엔터 하신 다음에 첫 점 찍고 여기 미들점 찍고 그 다음 점 찍고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그리시겠죠 얘는 밀하면 되겠죠 얘네들은 다 자른 다음에 다 밀합시다 얘만 밀하면 되겠지 얘도 밀어야겠네 그런 다음에 이어주고 됐죠 그 다음에 평면이 X를 이렇게 끄어주면 되겠죠 X 여기도 X 이렇게 해서 뭐 그리시겠죠 여기는 이제 라인을 끈 다음에 트림을 해줘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 3D에서 뽑은 건 아니거나 똑같죠 생긴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생크는 2D로 바로 그리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생크를 2D로 바로 그리면 되겠죠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으로 돼 있는 거죠 서클이 아크로 안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나 얘나 똑같죠 똑같이 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생크는 2D로 바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홈페이지 주소로 오셔가지고 많이들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들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고들 하셨습니다